안녕 안녕하세요 66번 극도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가 66번 극도네요 한번 해보죠 아 파라 뜨면 첫번째 구간 살짝 힘들긴 한데 우리 호그님이 잘 끌어주시겠다 여기는 호그 끌기도 힘들지 왜 엄청 높이 돼 천장이 없다 보니까 괜찮아요 네네 저랑 바꿔요 디바 원합니까? 디바 좋긴 하죠 자리아도 좋고 잘 아시는 거 하시면 돼요 잘할게요 엄마 가고 싶어 응 안 막았구나 첫번째 구간 일단은 자리아 소리 들렸고 오케이 나도 빨가고 채도 빨갰으면 좋겠다 아마 쟤는 계속 빨갈 거예요 네 엄청나게 빨갈 거예요 거의 초고추창일 거예요 현대는 최대한 안 빨간색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빨갛게 해볼게요 최대한 안 빨갛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안 빨갛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4 5 5 5 1 솔져 자리아 라인 호그 2층 호그 2층 동굴 야 왼쪽에 솔져 호그 떨어졌어요 호그 다운 여기는 굴리기만 해도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아 나이스 안 왔다 솔져 다운 아 못 잡았다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 라인 방벽 깨졌다 아 깨진다 어 라인 개핀데 자리아 주는 실드도 빠졌고요 자리아 회종 자리아 회종 올라가요 올라가 뒤에 로드 뒤에 로드 한 번에 로드 여기 세웠어 잡아 컷 컷 메요 오 예 네 명 아 뭐야 잘 가 여기 여기 와 너 소리도 났어 무시엠 클리어 안 돼요 솔져가 솔져 잘못 주자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 전원 실드 빠졌고 솔져 왼쪽 호그도 왼쪽이야 호그 호그 왼쪽 호그 왼쪽 호그 그래 빠졌고요 라인 폼 들어가지마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오 뒤질 뻔 피가 없다 일단 어디냐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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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어요 거의 차요 아이쿠 도둑 아이고 포그 반피 저거 화물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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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루시우 다운 화물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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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비볐다 안았다운 상대의 노일러 호그 더 꺼렸어요 호그 더 꺼렸어요 채웠어 채웠어 나이스 붙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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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9m 쏠쩍 호그 2명 헬베 헬베 호그 헬베 호그 헬베 호그 잡아요 호그 잡자 나이스 호그 나이스 지속 드릴게요 나이스 나이스 호그는 잘한다 라인 위에 야 너가 앞에 가지 마요 뺄게요 뺄게요 제가 백도 보고 있을게요 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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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일로 여기도 와요 라인 공 빠졌어 여기 밑에 있지요 왜? 호그 주유소 밑에 그래 빠졌고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타이어 찼어요 뺄게즈 빠졌어요 솔더 뒤로 올라와요? 솔더 뒤에 일단 솔더 다운 라인 뽕 호그 왼쪽 나머지 천 어 라인 깨겠다 루슈 루슈 개피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자리야 자리야 자기 실드 돼요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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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잡아줘 호그 잡아줘 호그 잡아줘 호그 잡아줘 호그 잡아줘 나이스 홈컷 아 못 잡았다 와 조금만 더 빨리 맞췄습니다 잠드 아 진짜 이러지 아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 공중샷인데 밖에 나갔네 나이스 뒤에 솔져 백도 와 백도 나이스 잘했어 말이 현실이 됐네 엉망했네 이거 정크레님 공주기 잘했네 음 없었어 정크레님 밖에 빠르게 밀어보죠 여기면 한 명 무조건 자련에 집중하죠 예잉 아까도 이 조합이었어요? 네 아 이거 네 알 것 같은데? 근데 왜 쟤들 파라로 안 꺼내지? 몰라요 파라 할 줄 알아요 없을걸요? 파라 하는 사람 없으세요 윤재기님 지금 한 다섯 번째 만나는 거 같은데 상대 파라 나오면 저도 파라 꺼내죠 근데 수비해서 잘 안 나와서 파라가 보통 한 번 죽으면 잘 안 바꿔 가지고 파라 왠지 과자 과자 이름같이 생겼네 약간 그런 느낌 여기에 그런 게 있다고요? 어디요? 이스타에겐가? 이건가? 어 여기 탄창도 있네. 탄창 맞나? 탄창 같은데 이거? 음 여기가 공격당해서 여기가 부셔진 거구나. 음. 선생님 그 국회잖아요 이거. 예? 예. 한 계정으로 두 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북미. 북미 걸로 만들면 돼요. 북미. 예전에 원래 인증 넣는다고 했는데 인증 없이 가능하던데. 저는 인증 되는 거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인증 필요 없이 그냥 사기만 하면 되길래. 본인 인증이 아예 없어요. 절차가. 일단은 솔저. 정석좌. 상대 솔저. 솔저 원딜인 것 같은데. 솔저 원딜에 호그 라인 자리야.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길층. 길층 거기에 로드. 수빈 들어갔어요. 수빈. 수빈 로드 지켰다. 자리야 반피. 오케이. 솔저 다운. 자리야 반피. 위에 많아요. 라인 떨어졌고요. 라인 암을. 라인 다운. 오케이. 자리야 다운. 수빈 나왔어요. 유주 자요. 유주 커. 수고. 수고해요. 잘했어요. 그래 캐리다. 역시 집중을 하니까. 게임이 아주 잘 풀립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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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해요. 4킬 했었나? 4킬 했었나? 4킬 했었나? 아마. 라인까지 딱. 낙사로 잡으면 딱 좋았는데. 잘못 날아가있어. 수고해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